안녕하세요. 랩터의 배우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말할 약속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약속. 한 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 볼게요. 저희 맛있을 거에요,coins 곧 나올 때에 대해 말할게요. 잘 볼게요. 자 오늘 우리와 함께 볼게요. 부산에 관한 문자 자세를 해봐도 겨우 독이 일하고 있어 말이에요. 남은 학생이 여러 학생이 관심이 있어요. 별 görumu 이렇게요. 자 이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arlene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적용할게요. 과학 이 영상이 들어간걸? 유럽 간호회에 따라서 배우스를 활용합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온라인 통일, 내 마오 콤파이 홈라이트, 내 마이 콤샘더, 번번번번등 승리인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은 닮기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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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여 여러분은 고강을 하세요. 자, 좋습니다. 우리 바토 할게요. 바토 하옵냐 자, 처음에 단어 선생님이랑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답을 하옵냐? 약속하다. 어, 라인이야? 약속하다. 약속하다. 약속을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 약속을 안 지키다. 약속을 못 지키다. 약속을 취소하다. 약속을 취소하다. 약속을 바꾸다. 약속을 바꾸다.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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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다. 만나다. 헤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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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궁. 뜨궁라의 사람은 예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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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까빡은 사람은 틀나있네? 연락. 연락하다. 자, 기억이 못했냐? 자, 어떻게 됐냐? 연락하다. 연락하다. 어, 뜨궁. 자, 손에 다시 써줄게. 뜨궁. 뜨궁. 릴락. 어, 화련락. 연락하다. 연락하다.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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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오케이. 오늘 뜨궁라임 어떻게 하든지 않도? 아, 좀 지키다라는 걸 볼까요? 지키다.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뜨궁 지키다냐? 지키다. 지키다. 자, 지키다 는. 어. 그럼 뭐일까요? 인기야? 네. 오늘 다트 합냐? 첫 번째로는 지키다. 라. 어, 태우는 지키다. 자, 태우는 지키다. 자, 태우는 지키다. 자, 태우는 지키다. 하늘, 이제 부탁드립니다. 자, 태우는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지키다. 약속을 지키다. 하늘, 말을 지키다. 오케이. 지키다. 두 번째는 뭐냐냐 하면, 마오베에요. 마오베. 마오베. 집을 지키라. 마오베냐. 마오베. 아이, 자린. 지키라. 지키라.